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면 전환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 만약 이렇게 나오면 하단에 현재 호음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기를 터치해서 전환시킵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와서 장면 전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키네마스터의 장면 전환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장면 전환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습니다. 키네마스터 장면 전환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키네마스터 장면 전환 추천 이렇게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일반 동영상처럼 16대 9로 하겠습니다. 9대 16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쇼츠죠. 쇼츠에는 9대 16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설정할 수 있는 고급입니다. 이 고급을 터치합니다. 고급을 터치하면 위로 살짝 올려보면 사진 배치가 나옵니다. 이게 사진 배치 있죠. 이것은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자동은 저절로 사진이 줌인 줌아웃 펜앤드 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화면을 꽉 채우는, 채우고 움직이지 않는 화면 채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 있죠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기본 사진 지속 시간 이것은 기본적으로 4.5초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4로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손 안되면 기본적으로 4.5초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슬라이드를 눌러서 7초에 갖다 놓겠습니다. 7초로 설정했습니다.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을. 그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을 지금 이제 3초로 되어있는데 기본은 1.5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면 전환 이것 슬라이드 있죠. 이것을 눌러서 3.5초로 저는 설정하겠습니다. 3.5초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설정하겠습니다. 만들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오면서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저 위에 보세요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저는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와서 장면 전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트 캡처해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툭 툭 터치해서 6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X를 눌러서 닫고 그러면 장면 전환은 어디 가느냐 사진이나 동영상 했죠.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각형 속에 일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서로 연결하는 부위 잖아요. 이 사각형의 일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장면 전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요. 그러면 자기가 장면 전환을 다운받은 장면 전환을 여기에 쭉 둡니다. 이것이 그래서 장면 전환을 미리 다운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운받지 않았다면 이 강의 추천하는 장면 전환 5개 소개한 다음에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에코 전환 있죠. 에코 전환 이것이 요새 뜨는 장면 전환입니다. 에코 전환을 터치하면요. 여기 그러면 이 속에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네요. 더 밑에도 더 있네요. 9개까지 있네요 여기에. 9개까지 있네요. 제가 9분부터 터치해 볼게요. 9분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8분 터치하면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 7분은 이렇게 6분은 이렇게 5분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4분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분 터치했어요. 그 다음 2분 터치하면 이렇게 1분 터치하면 이렇게 그래서 3분 터치하면 아래쪽에서 쫙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요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에코 전환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장면 전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장면 전환에서 고전적인 책릉김 전환이 있죠. 이 책릉김 전환을 저는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책릉김 전환을 처치하면요. 여기에는 4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4개가 있네요. 여기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열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죠. 그 다음 2분 아래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그 다음에 3분 3번은 역시 다음에 4번 이렇게 장면 전환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공열 터치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전환은 이거 있죠. 이걸 다시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톡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네온서클 있죠. 네온서클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네온서클을 터치하면 여기에 블루, 오렌지하고 오렌지하고 핑크의 3가지가 있습니다. 블루 터치해 보겠어요. 블루 터치하면 화면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오렌지 터치할게요. 오렌지 색깔로 장면 전환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 핑크 터치하면 핑크 색깔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면 멋진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장면 전환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툭 터치했어요. 이번에는 3d책능김, 3d책능김. 여기에 책능김 전환하고요. 3d책능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3d책능김도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서 3d책능김을 선택하면 6개가 나오네요. 모두 총 6개가 쭉 나오죠. 옵션이 1분 터치해 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아까 책능김 하고는 다르죠. 2분 터치합니다. 2분 터치하면 이렇게 되고, 3분 터치하면 이렇게, 4분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5분 터치하면 이렇게. 6분 터치하면 이렇게. 각각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전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터치하겠습니다. 장면 전환을 적용하겠습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d책능 효과. 제가 옛날부터 아주 즐겨 사용해오던 장면 전환입니다. 3d책능 효과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1번 터치해 볼게요. 01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02번 터치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03 터치하면 위아래로 펼쳐지죠. 04번 터치하면 위아래로 접히는 겁니다. 제가 설계 사용하는 것은 02번 입니다. 02번 다시 터치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쫙 펼쳐지면서 다음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면 전환, 제가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5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에코 전환, 색능김 전환, 네온서클, 3d책능김, 3d접는효과 이렇게 5개 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장면 전환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와 같은 장면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저 위에 있는 기어집 있죠. 이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기어집을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SS도라고 저 위에 나오죠. SS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키네마스터 회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가 SS도에 2000개 정도, 2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올리면요. 장면 전환이 무너근히 하면은 여기 장구처럼 생긴거 있죠. 이것이 장면 전환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장면 전환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3D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까 추천한 것 중에서 여기에 3D 점전 효과가 있죠. 이 3D 점전 효과가 3D라는 그룹에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3D 점전 효과가 있고, 저는 설치됨이라고 떠 있죠. 여러분은 설치 안 했으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시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3D 책릉금이라고 있죠. 여기 이것도 아까 소개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역시 이것도 여기에 3D 책릉금에서 설치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다운로드 글자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뒤집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쭉 뒤집어 보시고, 제일 밑에 슬라이드랑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있죠 밑에. 슬라이드를 터치해 볼게요. 슬라이드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제일 처음에 소개한 에코전환이 여기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슬라이드라는 것에 여기 에코전환이 여기 있어요. 에코전환을 터치하면은요. 제가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코전환도 역시 설치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뜰 것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위에 것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다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서 엑셀을 누릅니다. 왼쪽에 엑셀을 눌러요. 엑셀을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은, 여기에 장면 제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좋은 장면 제란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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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 묻권 Insurance contest resolver 한글자막 by 한효정